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지난 1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7일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위촉식은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선 소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은 상암동 고길미 씨가, 부위원장은 망원일동 유나문 씨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9월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13명의 신규위원들이 위촉돼 2015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